대한민국을 바로 데려와드리겠습니다. 사내우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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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원이야 노원의 애국자에요. 젊은 애국자에요. 몇살이야? 10살 10살 아저씨하고 인터뷰 한번 해볼까 네 수고하셨습니다. 자 우리 어린애국자 자기소개 좀 부탁할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을지조나학교 3학년 최성현입니다. 태극기 집회는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었죠? 아빠랑 박근혜 통영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. 아팠다라 네 아팠다라 몇번째 나왔어요? 세어봤는데 까먹었어요 세번째? 아저씨가 방금 안해도 한 세번이 되는거 같아 나와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세어봤는데 까먹었다 아 그래 이십몇이었어요 참여해보니까 어때? 재밌는거 같아 재밌어 앞으로도 친구들도 많이 좀 데려 놓으면 안될까? 아 친구들은 다 룰라니분이에요 그래 하자 오늘 수고 좀 해줘 네 아 그래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넌 감사합니다